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남국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탈당하고 압수수색이 곧 이어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속 김남국 씨가 해온 행적들이 하나 둘 다각도로 이렇게 밝혀지면서 김남국 씨가 왜 코인 투자를 했고 코인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업계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남국의 퍼즐이 드디어 풀렸다. 딴 사람이 아니고 중앙대학교 교수이자 게임학회 회장이자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게임특보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교수 위정현 교수가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대선 특보단장을 맡고 있던 당시에 소위 김남국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위 맥스의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했고 그것이 업계의 로비에 의해 가지고 추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중앙대 교수이자 게임학회 회장이자 전 민주당의 게임특보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위정현 교수가 거짓말할 그런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김남국 코인을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이런 기고문이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조선일보에 실렸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한번 전문을 살펴볼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은 김남국 코인을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당시 나는 민주당의 게임특보단장을 맡고 있었고 pe2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허용 발표를 했고 국회와 p2e 업계가 한 몸통 이 공동체였다. 이런 내용을 위정현 교수가 이제 정적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서론 부분은 시사 문제하고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이렇게 뽑아서 보면 결국은 김남국 씨가 대선 과정에서 소위 p2e라는 그런 가상화폐를 띄우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고 그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적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업화 프로젝트화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은 132만 개에 달하는 그 위맥스 코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김남국 씨의 그런 은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은밀히 소유하고 있는 코인 가격을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올리는 그런 정책을 바로 이재명 대선 캠퍼에서 주도하도록 그렇게 혁혁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남국 씨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정현 교수의 주장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 후보 진영에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p2e 플레이 투 은 게임의 합법화였다. p2e는 흔히 돈 버는 게임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 합법화는 위메이드 같은 p2e 업체의 수건 사업이었다. 게임하는 사용자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게임 아이템 특히 게임 머니를 획득하게 되고 p2e 업체는 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위믹스 같은 그런 코인을 만들었다. 위믹스는 현금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게임 머니는 바로 현금화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바다 이야기에 의해서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게임법 제32조에서 환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때 휴유증으로 신설된 게임법 제32조의 환전금지조항은 바로 위메이드 같은 p2e 업체의 성장에 아주 큰 걸림돌이었다. 이것이 이제 위정한 교수가 업계 사정을 굉장히 잘 아는 분입니다. 게임학회의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게임학회는 청소년 바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p2e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이 점은 필자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문가 자문조직인 특보단에서 p2e는 위험한 폭탄이라는 반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또 이재명 후보 입에서 p2e 게임 허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죠. 업계의 이익과 김남국의 이익이 일치됐고 결국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p2e 합법화라는 그런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자세히 알았는지 그거는 추후에 알려지겠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p2e 게임 머니의 현금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은 대선 자금 nft 모금을 발표했다. 이것은 p2e를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첨단 기술 기반 게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던 p2e 업체는 엄청난 호재였다. 바로 김남국의 nft 대선 자금 자금 모집을 발표한 이후에 위믹스는 10%나 올랐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후보 진영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국힘당의 하태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대선 당시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 하태경은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 했다. 하태경이 아마 이런 걸 잘 알죠. 가수 선발대회의 조작 같은 것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위믹스 132만 개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p2e 여러분들 소위 게임머니의 현금화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위정현 교수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해 존재에 대한 의문은 마침내 지난 5월 5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이해되었다. 김남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위믹스의 존재. 그것은 대선 내내 필자를 괴롭히고 있던 보이지 않는 손해의 정체를 보여준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떠돌던 p2e 업체 국회 로비스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이 힘을 받는 순간이었다. 이 이익공동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정식한다. 김남국처럼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정식시키려고 미친 뜻이 뛸 것이다. 그렇게 미친 뜻이 뛴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원짜리 위믹스가 3만 원이 되고 아니 10만 원이 된다면 500배 수익이 발생하는 데입니다. 천만 원을 투자하면 50억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10만 원을 넘긴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게임학회가 국회의원 전원과 보좌관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이해가 되셨죠. 인간은 이익에 반응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공직을 맡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알려진 것은 김남국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132만 개여 개의 위믹스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입법화통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nft nfn인가 뭐 그런 부분을 nft nft 자금 모집을 활발하게 추진했던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을 우습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다 밝혀지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이번에 거래 내역이 다 밝혀지게 되면 검찰이 법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뿐만 아니라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런 가상화폐 소유 여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은 공직자 선거에 공직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께서 1권 총론 2권 3권 대통령 선거 그리고 4권 총선 그리고 앞으로 선을 보이게 될 5권 지방선거 그리고 6권 교육감 선거를 다룬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김남국 의원이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인 그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그다음에 긴 복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그 각도에 따라 가지고 얼굴에 받는 명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두고 단정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사실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조금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얼굴이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하루 전에 탈단계를 낸 전날 국회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참 이제 폭로가 쏟아지면서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고민을 좀 읽으실 수가 있죠. 어떻든 간에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법에 어긋나거나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연료가 되면 사람들은 좌파건 우파건 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의 양심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노력하더라도 얼굴 같은 부분에 본인이 갖고 있는 걱정, 초조함, 긴장감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진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좀 밝게 찍은 같은 날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낮지만 그래도 평소에 갖고 있던 김남국의 그 당당함, 다소의 약간의 뻔뻔함, 이런 생기발랄함 이런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번 사건이 이제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은 물론이고 직업인으로서의 경력뿐만 아니고 인생을 종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김남국의 정말 인생을 종치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사건입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탈단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이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무소속 김남국 다음 날 업비트와 빗섬, 그래야 소들이죠. 카카오의 관련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번이나 거부됐던 그런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마침내 거래 내역과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바로 행동에 나섰다. 검찰이 15일 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섬 등을 압수수색했고 김남국이 코인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제 올 게 온 거죠. 이제 김남국의 코인 거래 내역 본인의 의혹이 증폭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던 코인 거래 내역 자금 흐름 및 출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 디지털 거래라는 것은 상세하게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포매팅을 다시 해가지고 없애지 않는 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익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한다. 판사가 여러분들 영장을 발급해 줄 때는 소위 검찰이 제시한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긍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하는 거다 않습니까 김남국 씨는 그렇게 길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또 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젊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을 좀 우습게 본 거죠 중앙일보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상세하게 소위 이번에 영장 청구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초 불상의 핏섬 전자지갑에서 여러분 이게 되게 법률적인 용어로서 불상의 라는 것은 특정할 수 없지만 타인이 혹은 다른 기관이 김남국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약 60억 상당의 위믹스코인을 보냈다 송금했다 이체했다는 겁니다. 불상의 아직은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법률용으로 불상의 누군가가 핏섬 전자지갑에서 김남국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수십만 개의 위믹스코인을 이체 보내줬다는 거죠. 누가 보내줬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김남국은 민주당의 탈당 이전까지 끝까지 본인의 입장문에 의거해 가지고 본인이 팔았던 lg디스플레이의 시세차익 10여억 원을 갖고 가상화폐를 구매했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못했던 거죠. 불상의 빗섬 전자지갑에서 김남국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수십만 개의 위믹스코인이 이체가 됐다는 겁니다. 관련 업비트로부터의 의심거래 보고를 받은 뒤에 자체 분석과 정보분석심의위원을 걸쳐서 지난해 7월 달에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위믹스가 이체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2022년도 10월과 11일에 빗섬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담당 영장발급판사는 그에게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두 차례나 기각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받아들여서 이렇게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다음 내용이 여러분한테 흥미로운데 김남국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지는데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일부 거래 내역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겉반전하고 말았다. 김남국이 2021년 10월 리믹스를 거래한 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20배 뛰었고 지난해 2월 메타콩즈 코인을 거래한 데 가격이 2.5배 250% 상승했고 지난해 4월 넷마블이 발행한 마블렉스 코인을 거래한 직후에 해당 코인이 빗섬에 상장되는 등 누군가가 김남국에게 펌핑 정보 상장 정보를 준 정황이 있다고 전문가인 코인 커뮤니티의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지체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불상의 자가 김남국의 전자지갑에 위믹스 코인을 그냥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했던 것처럼 132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의 자금 출처가 어디냐 그것만 명쾌하게 밝히게 되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고 의심을 벗어날 수 있고 의욕을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김남국은 바로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일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김남국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코인 발행사의 유리한 입법에 관여한 등 대가성이 드러나면 그것은 곧바로 뇌물이 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세상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오비락이라는 말처럼 오해 살 일을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경험들이 짧고 워낙 출세가 빨랐기 때문에 무섭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코인 전문가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하우와 이런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래를 알아낼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한방에 여러분들 걸려든 거죠.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딱 한 번만 그건 경제학용으로 한계비용이지만 모든 불법에 대한 한계비용이란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거죠. 그 총비용은 자신의 경력 전부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날려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불법입니다. 김남국은 어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제 무소속이 된다는 것은 당이란 방패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던 본인은 잘 못 느낄 겁니다. 민주당 안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때 느끼는 그 삭풍이 휘몰아치는 이런 광야에 혼자 써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무소속이란 것은 정당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연인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속이 없다는 것은. 김남국 씨가 혐의나 의혹을 가리거나 덮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미 엎드려진 물입니다. 저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그런 가상화폐 전문 잡지에서 두 차례 걸려가지고 한 132만여 개 정도 위믹스코인이 이체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본인의 해명 가운데서 분명히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았을 이러면서 샀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오히려 예금이 10억 정도 증가한 걸 보게 되면 가상화폐의 자금 출처는 바로 LG 디스플레이의 판매에 따른 매각이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죠 김남국 씨는 공정한 4.15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안 됐습니다. 누군가가 김남국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선을 시켜준 거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의 득표수 대략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분석을 대개 조작값이 한 25% 넘을 겁니다. 25%나 30% 정도 될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25장 혹은 30장 대개 여러분들 지금 차이칩 그래프를 보게 되면 조작값이 25%나 30%가 될 겁니다. 자료 분석하면 검찰이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엉망진창인 게 여러분 아시죠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가 편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덕놈제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고 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 이런 차원에서 주변에 많이 이렇게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를 되찾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다 잃습니다. 재산 뭐 자유 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셔서 이 작업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 가상화폐도 이제 디지털 거래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거래는 은폐하기도 쉽고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래를 한 뭐 규모라든지 거래의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단 수사가 이루지게 되면은 이 아날로그 거래에 비해서 디지털 거래는 참 이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걸려들게 되면은 그래서 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조금 이제 속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김남국 씨가 그냥 홀딱 그냥 다 벗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곳은 의혹 보도를 최초로 한 조선일보도 큰 역할을 했지만 이 가상화폐 전문업체인 디지털 에셋이 그 주변에 이제 인력풀을 갖고 있으니까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이 디지털 에셋의 거래 분석이 이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든 안 불든 간에 아마 이번엔 검찰 조사관들도 디지털 에셋의 거래 분석에 크게 아마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얼굴이 뭐 거의 파죽음입니다. 본인도 아마 운명을 예감할 겁니다. 내 운명이 내 운이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지금 뭐 이 사진은 그래도 좀 나은데 다른 사진들은 상당히 이제 맛이 좀 가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디지털 에셋 이번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런 과상화폐 전문 잡지입니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단독 보도가 김남국의 가상자산 거래 전수 분석을 건넸다는 겁니다. 2021년 또 10월 김남국이 막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4월 27일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한 1년 정도 넘게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상화폐에 거래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위믹스 코인을 받게 된 것도 2021년 10월 10일 무렵이니까 국회의원의원으로 쓰여있게 활동할 당시에 불상해 여러분들 계좌로부터 위믹스 코인이 들어가 온 거죠. 이 김남국 가상자산 거래 전수 분석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개인지갑 4종 등 지갑 주소 65개 전체 분석 지금까지는 한 개만 분석을 했거든요. 업비터 빗섬 등 장례 거래 내역은 확보 못했다.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장례 거래 자료는 다 모았을 겁니다. 장례 거래 안 한 외의 부분을 그냥 이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다 이런 분석해 가지고 검찰 함께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을 보시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 디지털 에셀스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박상혁 기자한테 좀 박수도 치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지성이 가장 잘 활용된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디지털 에셀스는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와 함께 2021년 또 10월 1일부터 2023년 또 4월 27일까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완전히 이제 까발기게 된 겁니다. 본인이 뭘 했는지 물론 화장실 에서는 이제 침실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몇 시 몇 분에 몇 개를 사고 팔았 지가 그리고 공짜로 언제 받았 지가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이미 알려진 김남국의 개인지갑 4종 클립지갑 위믹스지갑 업비트 입금지갑 빗섬 입금지갑 외에 이 지갑들과 상호 트랜잭션으로 관련성이 확인된 지갑 주소 등 모두 65개 지갑 주소 간 트랜잭션을 모두 분수했습니다. 거의 천재들이네요. 업비트 하울렛 11개 빗섬 하울렛 2개 7개 클립지갑 위믹스 관련지갑 43개 그러니까 아마 머리가 참 좋네요. 우리는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몇 개만 돼도 머리가 골치가 아픈데 다만 거래소 업비트 및 빗섬에서 장례 거래한 내역은 담지 못했고 장례 거래 내역은 수사기관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15일에 실시됐던 그런 계좌추적 영장을 받아가지고 검찰이 확보한 장례 거래 내역일 겁니다. 분석 대상 지갑 주소 65개에서 일어난 전체 트랜잭션은 2,920건 2,920건의 여러분들 거래를 2021년 10월 1일부터 김남국이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한 거죠.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때는 뭐 수십억 정도의 자산가 였기 때문에 하루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여러분들 돈이 오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김남국 씨가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서도 핸드폰을 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중복 트랜잭션을 빼게 되면 실질 트랜잭션은 1,446건이었고 찾아낸 트랜잭션은 모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디지털 에셋을 방문하셔가지고 관련 기사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이런 엑셀 파일로 다 나옵니다. 김남국 관련 지갑 주소 65개 트랜잭션 내역 총정리 트랜잭션 주소 블록 트랜잭션 시간 수신인 송신인 수량 비고 토큰 보유랑 추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엑셀 파일로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 가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몇 표를 뭡니까 훔쳤는지 다 나오는 것처럼 김남국이가 몇 시 몇 분에 몇 개를 팔고 몇 개를 샀는지 뭡니까 약 2천여 건 정도의 여러분 거래에 대한 내역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2,920건인데 이 가운데 실질로 중복을 빼게 되면 1,446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상시하게 나옵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김남국의 위믹스 지갑에 천 트랜잭션이 발생했다. 이날 그는 9,889 위믹스 1,700만 원을 빗섬 하드월렛에서 그의 위믹스 지갑으로 보냈다. 위믹스는 이날 개당 1.26달러 약 1,700원이었지만 7주 만인 2021년 11월 21일 약 19배가 올라서 24.28달러 3만 2,600원에 거래됐다. 어마어마한 거래되네요. 김남국이가 사면 뭡니까 다 오르는 겁니다. 김남국이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면 다 오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 이 위믹스 지갑에서 이게 판 게 누군가 주었는지 아니면 본인 돈으로 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져야겠다. 2021년 10월 17일 김 의원이 2만 3,700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빗섬 하월렛에서 그의 위믹스 지갑으로 송금했고 이것은 다시 위믹스 플레이 블리치로 출금됐고 이날 개당 1.8달러로 5주 만인 2021년 11월 20일 약 13배 오른 24.28달러에 거래됐다. 2021년 11월 20일 위믹스 가격이 오전 9시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 약 24.28달러로 최고점에 따랐다.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월 31일이 클라이맥스입니다. 1월 31일은 아주 거대한 규모의 위믹스 코인이 불상의 자로부터 김남국의 지갑으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명확하게 김남국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김남국 관련 지갑에 처음으로 대량의 트랜잭션이 발견된 날입니다. 특기할 만한 트랜잭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슴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업비트 입금 지갑으로 두 차례 걸쳐서 62만 위믹스 약 52억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노야. 비슴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업비트 지갑으로 두 차례 걸쳐서 62만 위믹스 코인 이름들 이체가 됐는데 당시 시가로서는 약 5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걸 누가 줬냐의 이야기죠.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죠. 업비트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위믹스 지갑으로 1만 위믹스 8500만 원이 입금됐다. 업비트의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클립 지갑으로 21차례 걸쳐서 57만 7159 위믹스 약 48억 8700만 원이 입금됐다. 클립 지갑으로 세 차례 걸쳐서 60만 7259 위믹스 약 51억 4200만 원이 입금됐다. 이 출연자 셧들은 업비트 하울렛에서 클립 지갑으로 대량의 위믹스가 이체된 직구에 일어났다. 뭐 어쨌든 몇 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번 방송했던 것처럼 132만 개 정도였죠. 132만 개가 불상의 여름 자로부터 김남국에게 이체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까발뀌졌으니까 어디로 여러분 달아나겠습니까? 달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건이 이제 처음에 발생했을 때 처음에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날 디지털 에셋의 박범수 기자가 의원회관을 찾아가지고 김남국에게 5월 8일 김남국 의영신 방문 인터뷰입니다. 핵심 의혹인 위믹스 구매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는 김남국입니다.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은 김남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5월 8일일 겁니다. 제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주식매매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현재 보유코인은 약 9억 1천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거짓으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주식매매대금으로 가상합비를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매매대금 예금으로 아마 전한대가 다음 2022년도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예금이 10억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입장문에서 위믹스를 구매하게 된 경의나 가정들이 없었다. 의혹의 핵심에 대한 설명을 빠뜨린 것이다. 본인이 답하기에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이란 것이 막 의혹이 이렇게 증폭되게 되면 본인이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해명할 수 있을 건데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아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위믹스 구매 내역을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까? 김남국 공개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믹스 구매 내역을 공개하면 위믹스 말고 다른 코인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검찰이 뭐 다 밝혀주겠죠.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담당 기자가 묻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위믹스를 대량으로 사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본인 돈으로 안 샀으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본인 돈으로 안 산 것 같다 이야기죠. 검찰 수사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 수십억을 안 갖고 있는데 수십억을 어떻게 이런 가상합비를 사는 겁니까? 그러자 김남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또 올리겠습니다. 소명에 관해 특정 단어만 줄여서 나가면 안 되니까 소상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위믹스 매입을 언제 한 거죠? 김남국입니다. 매도 시기 등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분산해서 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5월 8일입니다. 위믹스 보유 사실이 밝혀지고 5월 8일 날 본인이 고심에서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날 여러분들 디지털 ss의 박범수 기자가 직접 의원회관을 찾아가 가지고 나눈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시한 내용을 보시길 원하시게 되면 가장 원자료에 가까운 그런 분석은 전문 매체인 디지털 ss 여러분들 가장 정확하게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사건의 전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132만 개의 위믹스를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검찰 수사의 초점은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본인이 샀으면 산 거고 본인이 안 샀으면 누가 준 거냐 이 이야기. 업자가 준 거냐 이 이야기죠. 본인은 끝까지 여러분들 업자 한 개 안 받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업자 불렀으면 뭡니까 그냥 종치면 뭐 하겠습니까 업자는 불교.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정치자금 받고 나면 그다음에 업자들이 제공했으면 업자를 불러가죠 여러분들 업자를 뭡니까 추궁하면 업자들 안 부는 업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본인 인생 종친 겁니다. 까불고 다니더만 본인이 인생을 종친 거죠. 세상을 우습게 안 챕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한 번 그렇게 크게 실수하게 되면 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엎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산 거죠. 여러분 김남국의 코인 투자권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셔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이 허물어진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시리즈가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점화가 돼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활동에 여러분이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확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도둑놈들 5권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6권은 2022년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화제인물이 된 김남국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정말 참 잘나갔죠. 본인에게 좀 과분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출세를 빨리 했습니다. 정말 소년급제 이렇게 불러도 이런 시기에 아주 크게 출세를 하게 된 거죠. 참 세상사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세월이 흘러가며 더 조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더 많이 깨우치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참 특별한 그런 구설수나 있는데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가 말로 하지 않지만 본인의 내면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남국 씨의 소년급제 정말 이런 출세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진이 대전포부 피해가 극심한 와중에 웃는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철음의 멤버들입니다. 철음의 멤버들인데 이게 이제 황운하 씨 대전중구 김용민 아마 경기도 남양주 씨 어딜 겁니다. 비례대표 최강욱 씨 그다음에 박주민 씨 은평굽니다. 이분이 아마 강산구 어린가 강주 강력시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죠. 이분들이 이제 주로 강성 멤버로 통해서 금수완박법을 강행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참 김남국 씨가 가장 여기서 어린 사람이죠. 깃발 날렸다. 저는 집에 의장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고 이렇게 만선을 하게 되면 깃발을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깃발을 만선 깃발을. 정말 인생에 이런 시점에 만선의 깃발을 날렸고 또 LG 디스플레이 주식에 추자를 잘해가지고 무려 어마어마한 그런 실시차익을 노렸으니까 세상이 참 다 우섭게 보였을 겁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김남국의 관련 코인 거래수와 압수수색 조선일보 5월 15일자 김남국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일단 검찰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니까 95% 1,100여 명 정도의 여러분들 설문에 응했는데 95%가 여러분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3%가 별일 없을 것이다. 모르겠다가 2%죠.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일 수는 없고 예단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소속이 된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무소속이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대 야당의 울이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본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여러분들 다 모든 것에 맞서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검찰이 인정사정 봐줄 이유도 없고 인정사정 봐줬어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김남국의 코인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뱃속까지 아마 다 파헤치지 않겠느냐 95%에 저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남겼는데 그분의 트루스1472님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자금 출제가 문제인데 김모 씨의 옷값과 장식구 가격같이 만만한 돈이 아니고 의원의 수입에 비교해서 큰 돈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돈이 아주 큰 돈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위믹스코인을 불상의 자로부터 받았다면 당시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서 8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 돈으로서 절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후원금으로 샀을 것이고 상당한 양은 코인 발행업체에게 공짜로 받았을 겁니다. 코인 발행업체도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 이 후원금 내용은 전혀 제가 볼 때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하실 필요가 없고 상당한 양은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공짜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게 상당한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코인 발행업체의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뭡니까? 치조하게 되면 당연히 다 풀죠. 대부분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정치자금이 하늘에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업체 사람들이 주는데 업체 사람들이 주게 되면 그건 100% 붑니다. 불 수밖에 없는 거죠. 업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가 여러분 끝까지 회사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걸 끊겠습니까? 이런 거 받는 게 아니죠. 정말 겁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 김남국 의원하고 신분관계가 있는 분 가운데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많이 한다는 부분을 많은 부분이 알았을 겁니다. 전번에 무슨 장경태인가 하는 사람이 남국의 형이 무슨 돈 벌었다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김남국 씨가 코인 거래를 작은 규모가 아니고 아주 큰 규모로 하고 날밤도 새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철음의 멤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었을 건데 특히 최강욱 비례대표 의원이죠. 최강욱 씨가 한 이야기를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다 보도를 했는데 최강욱의 짤짤이 발언이 김남국의 코인을 덮어주려다가 성희롱 누면을 쓰게 됐다. 우리가 이러면 어릴 때 시골에서 보게 되면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짤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게 조금 지어시 뒤 것으로 가게 되면 성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 되니까 짤짤이 하냐? 최강욱 김남국 코인 알고도 눈 감았나? 최강욱 씨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최강욱 씨하고 김남국 씨하고 연배가 한 십몇 년 차이가 날 겁니다. 최강욱 씨가 아마 조욱 씨하고 비슷한 연배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생처럼 대했겠죠 같은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도 그냥 그대로 까발기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최강욱 김남국 코인 미리 알았나? 당연히 알았겠죠. 여기 이제 한겨레신문에 손병강 기자가 취재 후일담을 올렸는데 뭐 이 김남국 씨의 코인 투자의 전후 맥락을 이해 안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리입니다. 나는 2022년 8월 20일 오후에 최강욱 의원과 2시간 가량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분위기 등 중요한 얘기는 책에 썼고 인터뷰 말미에 최강욱 씨하고 나눴던 대화를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4월 28일 당내 온라인 회의에 있었던 이른바 딸따리 논란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그날 듣고 기록한 대로 그의 설명을 올린다. 그 대화가 회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지 않냐. 민주당의 윤리 심판이니 그 발언이 왜 그렇게 와전됐다고 생각하느냐 묻더라. 최강욱 씨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를 얘기했는데 기자님만 알고 계시라. 회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과의 대화에 시작된 사건이잖아. 김남국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 코인값 올랐다고 나에게 자랑할 때도 있고 자기 것을 팔아야 하는 다른 사람 것을 올랐다가 속상하다는 얘기도 했다. 이렇게 이런 돈을 벌게 되면 돈 번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럴 겁니다. 김남국 씨 같으면 보통 젊은이들하고 비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코인을 해 가지고 돈을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는데 물론 그게 현실화된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할 건데 최강욱 의원하고는 좀 죽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온라인에 사람들이 빨리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김남국도 고정화면을 띄우고 얼굴을 안 비치는 거다. 그 순간 마치 최강욱 의원 머릿속에 코인 생각이 났다. 코인 투자함에 동시에 회의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너까지 왜 그러냐. 지금 짤짤이 하는 거냐라고 말한 거다. 원래는 코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걸 짤짤이라고 표현했던 거다. 시골서는 그걸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동전 구슬 구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들 놀지 않습니까. 나는 퍼뜩 이해가 되죠. 그런데 코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짤짤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뭐 성기론까지 옆에 여성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밖에다가 해버리면 안 그래도 코인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논란의 불똥이 김남국으로 튈 거 아니냐. 나 살겠다고 차마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더라. 이런 사태의 전화를 아는 남국인은 남국이더러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니 그녀 속도 속으로 미칠 거다. 하여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다. 나는 이런 맥락에서 짤짤이라고 한 건데 사람 듣는 길은 다르니까 딸따리를 들은 사람도 있으나 보다. 내가 필드에 뛰는 기자라면 이걸 공개하는 문제를 고민했겠으나 당시 나는 개인 프로젝트로 노무엔 트라우마를 쓰는 작가였으니 책 주제와 무관한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남국의 코인 투자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니 김남국을 배려해서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최강욱의 검찰개혁 관련 행보에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최강욱이 달리 보였다. 나는 정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류가 이기주의지자라고 봤는데 적어도 최강욱은 자기가 살려고 동료를 파는 이기주의자는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최강욱 씨가 또 끝까지 조국 씨를 뭐죠 아들 관련된 것을 안고 가 가지고 또 이제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최강욱 의원의 다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지만 이렇게 이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코인 전문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밤에도 하고 뭐 늦은 밤에도 하고 이렇게 새벽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전활동을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걱정이 들더라는 게 코인 전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에셋이 아니고 김현정 뉴스 쇼가 나와 가지고 돈 벌 것 같으면 그냥 변호사 하면 돈 벌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국회 의원화 하면서 이제 해의에 늦을 정도로 그렇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년등과 일부량 일찍 출시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문 1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많이 써져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만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김남국 의원을 또 이렇게 옹호하신 분들도 함께 얘기했습니까 그렇지만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재테크라든지 이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기한 대가로 공직을 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본인의 이제 조정 같은 것이 좀 쉽지 않지 않았겠느냐 아무튼 간에 2022년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의원의 이름들 입문을 한 다음에 2021년 10월부터 누가 보내던지는 아직은 실체를 알 수가 없지만 불상의 자료부터 많은 위믹스 코인이 탑재해 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정신없이 아마 코인을 했는 모양입니다 재산이 그렇게 없던 사람이 뭐 10억 20억 30억 현재화되는 그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걸려든 거죠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하고 비교적 좀 대화가 통했던 사람들은 김남국이 코인을 상당히 많이 거래한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랑을 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년급제한 대표적인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김남국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최강욱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투표가 몇 명이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최강욱 의원 김용민 의원 항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면 다 여러분들 규칙이 발견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해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도덕놈들 시리즈에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1권 총론 2권 3권 대통령선거 4권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번 달 말에 5권인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교육감선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선거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나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동참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과제를 두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양이 목에 과연 누가 방울을 달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개혁 개선에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는가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죠 현직 대통령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방울을 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시켜놨으니까 오늘 캐나다의 맥 메스터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송재윤 교수 조선일보의 슬픈 중국이라는 아주 묵직하고 시사적인 그런 칼럼을 꾸준하게 그렇게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을 한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런 글들은 묶어 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서양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중국을 이해시키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송재윤 캐나다 맥 메스터 교수가 가끔 이렇게 조선 칼럼을 쓰는데 이 내용에 중국과 북한의 해킹을 대비해야 되고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 북한은 최근 7차례나 선관위를 해킹했고 디지털 장비가 고도화될수록 해킹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중국은 얼굴 지문 홍채 걸음걸이던 14억 인구의 생체 정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전반부 중반부의 중국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송재윤 개수의 대단히 우회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단 상황의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서 세계 신냉정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상당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정치에 직접 간접 개입하고 있다 미인계도 쓸 수 있고 또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포습을 해가지고 정치 자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중국 유학생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일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한국 내에 중국 경찰서를 설치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더 이런 겁난 것은 여론 조작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중국의 여러분들의 인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댓글부대를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수도권 엘리트 엘리베이터 tv의 90%를 장악한 한 회사 전체 지분에 50.4%를 중국 회사가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건데 중국 공상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방면으로 한국에 대한 조용한 침략을 강행해 왔고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뿐 아니라 그 리털 브라들 북한이 펼치는 디지털 공격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음을 망각해서 안 된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국 공상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정치 세력들을 선거를 통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7회에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격을 시도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그 요구를 거부했고 선관위는 대체 왜 어떤 법적 근거로 무엇이 굳여서 7차례나 해킹당한 이후에도 보안점검을 거부하는가 편중인사 편파조치 부실관리 부정의혹 고용세습 등 공정선거를 위심하는 선관위가 민주선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송재현 교수가 아주 우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하신 거죠 민주주의의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은 모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선거관리에 동원되는 디지털 장비가 고도화될수록 해킹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런 이유로 동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년도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원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차제의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전면조로 감사하고 철저하게 재정비해야 될 것이다 누가 해야 되죠? 화성인이 해야 됩니까? 금성인이 해야 됩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대통령 시켜준 거 아닙니까? 행정부든 사법부든 국회든 간에 국헌을 물러나게 하고 체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송재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해킹 문제가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는 국내에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저도 한 3년 이상을 투자를 해 왔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본 도덕놈들 시리즈를 이렇게 글로 쓸 정도니까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 말을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흔적이 분명하게 남기 때문에 본인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책을 대한민국은 해킹 문제가 아니고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 유통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해킹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안이 문제의 핵심은. 그 점검을 이뤄면 이거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료진 두 번째 선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데는 전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전주 완산국 국회의원 선거 창령 군수 군수 선거 구미 4선거고 창령 1선거고 도의원 선거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댔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꼭 당선시켜야 될 때는 손을 다 댔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의 전폭주진 지지를 받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조작값 35% 우파교육감 후보가 얻은 100장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전산적으로 이동을 시킨 거 아닙니까? 빼앗은 득표수가 8,114표 빼앗아서 더해줬으니까 뭐죠? 그 두 배인 1만 7,562표가 득표수 증가 감소와 증가가 된 거 아닙니까?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힘의 텃밭에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이 당선됐던 울산 남구 나 조작값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빼앗은 득표수는 416표 빼앗아서가 여러분 더해줬으니까 두 배를 하게 되면 832표가 득표수 증가 감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트 교수님이 우회적으로 지금 조선일보 상황에서 송재윤 교수님이 진실을 알고 있더라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중국과 북한의 해킹 문제를 아마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낼 수 있는 논조의 최대치인 거죠.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렇게 선거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예고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4월 5일 보궐선거만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실시됐던 2022년도 울산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표를 훔칠 수 있는 겁니다. 중구에서는 5% 남구에서는 5% 동구에서는 5% 북구에서는 10% 울산 울주구에서는 5% 그냥 주인장 마음대로 다 훔칠 수 있는 겁니다. 훔친 득표수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구별로. 그다음에 훔친 것을 더해 줬으니까 이동된 득표수 증가와 감소표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윤석열 정부하의 치료전거입니다. 문정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문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 윤석열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짓을 뭐죠? 2018년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때는 더 화끈하게 훔쳤네요. 20%.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5%, 10%를 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본 겁니다. 20%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을 입맛대로 그냥 표를 훔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물렁물렁하게 보이니까 한 35% 훔친 겁니다. 2만 표 가까이 이런 득표수를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이런 우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똑바로 해야 됩니다. 동갑내기로서 그렇게 험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집이 여러분들 그냥 쓱가래가 여러분 허물어졌는데 재비표 이런 페인트 좋은 거 사가지고 이런 들 백칠하고 나서 참 좋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 봐. 재비표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골조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 총선은 조작 안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조작한다고 하면 또 야단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들이 없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다 표를 훔치지 않습니까 이게. 신정사동하고 여러분들 옥동에서 표를 어떻게 훔쳤는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선일보의 조선일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입니다 이게. 이 중대한 사안을 조선일보가 이렇게 침묵하면서 참 사회가 뭐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뭐 이런 문제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공병호 tv가 이런 탄압받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라가 골로 가는 일이란 겁니다. 송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옳은 이야기지만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해결자인데 전혀 본인이 의지가 없으니까 한편은 안타깝기도 하고 딱하기도 한 거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죠. 대통령 도리도 아니고. 사람이 도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도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선거를 뭡니까? 손을 대도 무슨 너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자 여러분께서 이런 선거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선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많은 분들은 뭐 내하고는 관계 없고 내 뱃속에 이런 도루놈 밥하고는 관계 없다 생각하지만 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 어쩐 일인지 조선일보 사설에서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 난민화 자기 조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몰려가는 국민 난민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국민 난민화 문제를 아마 이제 재정적자 문제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칼럼에서 다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의 접견 그런 국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죠. 5월 14일 날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에 미국 타이틀 42 이민 제한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경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텍사스의 주방위군 병사 왼쪽이 멕시코 국경지대 리오브라버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미국의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가 종료된 가운데 미국 남부와 멕시코 국경 일대에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든 간에 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캐나다 국경은 좀 그래도 나은데 멕시코 국경 문제를 보호하는 것이 큰 업무죠. 특히 이제 애리조나두라든지 텍사스 주라든지 이런 주는 참 골머리를 앓는 거죠.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만 닿으면 그냥 넘어가지고 미국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언젠가 시간이 났을 때 애리조나와 이런 텍사스 쪽을 한 번 다닐 때 일부러 한 번 이 국경직을 봤는데 뭐 이런 실개천 같은 데를 그냥 지나면 넘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곳도 있더군요. 텍사스의 빅밴드 국립공원 주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국경선이 아주 깁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그런 삶을 찾아가지고 더 나은 그런 나라로 가려고 하는 지금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하고 관련해서 징용공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만 당시 이제 일제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한국에서도 실업난이 아주 심했죠. 먹고 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제주라든지 전남 일원으로부터 도항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일본으로 미륵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도 어마어마한 이런 골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면서 등장했던 것이 간도 개발 사업 같은 것 만주 개발 사업 같은 것이 조선의 도항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지금도 이제 지중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북아프리카로부터 아프리카 여러분들 난민들이 또 유럽의 이름 답지해가지고 골물을 알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시칠리 그리스 독일. 오늘 이례적으로 조선일부가 다룬 내용은 국민의 난미나 중난미 원인은 좌파정권발 국가재정파탄이다. 처음에 시작은 이제 좌파정권이 버튼을 누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좌파우파가 가려지지 않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을 한 겁니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다시 확산된 핑크타이드 좌파 연쇄 집권 물결은 중난미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재정을 틀어 선심 인기 정책을 펴는 좌파정권의 특성상 예견된 일이다. 2007년부터 좌파정권이 장기 집권해온 니카라구아에서는 최근 3년 사이에 전국민의 17%가 나라를 떠났다. 물가가 3천펜트 폭등한 베네수일라는 5년간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고 다른 나라를 떠도는 난민이 7200여 명에 달한다. 볼리비아는 중앙은행의 달러가 받은 건 사실량 부도사태다. 중난미 국가의 경제 파탄은 브레이크 없는 무상복지와 포퓰리즘이 국가경제를 어떻게 몰락을 이끄는지 보여주는 교과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절대 언급 안 하죠. 선거사기 문제를.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포퓰리즘 곱하기 선거사기가 합쳐진 거죠. 아마 중난미의 저가 상지하게 여러분들 각 국가를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서도 뭡니까? 선거사기 문제가 개입됐을 겁니다. 베네수엘은 확실하고 베네수엘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최악의 이런 조합이 뭔가 하니까 포퓰리즘과 선거사기의 조합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질 거라 정도는 생각했지만 그 포퓰리즘에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체제에 문제가 발생한 선거사기 문제까지는 합쳐져 가지고 국가가 어려워질 걸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상상력은 발휘를 못했죠. 왜냐하면 선거를 한 것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 조선일보는 포퓰리즘은 언급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언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조선일보의 한계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한계고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아무도 솔직하지 않는 거죠. 포퓰리즘도 훨씬 더 여러분들 핵폭단급 여러분들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선거사기 문제입니다. 베네수엘이라는 선거사기를 통해서 뭡니까? 완전히 장기 집권이 고착되면서 포퓰리즘 수령을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조선은 그 문제는 언급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빚을 많이 내가 이런 건데 이것도 중요한 사례지만 나라빚이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한 400조 500조 정도 늘었다고 칩시다. 그런 색깔의 정치 권력이 한 10년 20년 전 여러분들 집권하게 되면 중남미의 국민의 난미나 그런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문제라 되는 거죠. 그때도 이런 있는 사람은 다 나갈 겁니다. 지금도 강남부는 그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재정준칙이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완전한 몰락 이후에나 정신을 차릴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왜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선이 국민의 난미나 주제를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중남미 이야기지만 특히 한국은 수출입을 통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이름들 장기화 되고 나면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뜻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 같으면 본인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그런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연금 교육 제도들을 개혁해 가지고 국가의 반석을 굳혀서 아이들 세대가 더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이 강한 존재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조선이 국민의 난미나를 좌파 정권발 국가재정파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부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재정파탄은 일부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먼 거 아니까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영속하고 장기화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좌파 집권을 연장할 거고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고함을 치더라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민유숙 씨 여러분들 그냥 비례대표 재판 자체를 그냥 깔아 뭉겨버리지 않습니까 재판 못하겠다고 나라 그 정도가 간 겁니다. 그 정도가 갔으면 거의 막판입니다. 막판.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모두 다 뭡니까 선거 사기를 기정사실화해 벌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 행정부를 장악한 자 다 이러면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조선일보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를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하는 것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게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하는 거죠. 좌파 집권이 영속화되는 겁니다. 정신들을 처리하겠지만 현재로서 보면 정신처리를 끌는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뭐 크게 문제겠습니까 정금 박히면 그게 또 빌붙어서 돈 벌면 되는 거고 여창은 뭡니까 밖에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아무도 이야기를 핵심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만 좋다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스운 나라가 돼버리고 어떻게 똑똑한 국민들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참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 1권에서 4권까지가 발간됐고 지방선거를 다룬 거하고 교육감 선거가 다시 5권 6권으로 발간됩니다.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이런 공직선거를 해부하고 국민들의 이름들 그런 각성을 촉구하고 이해를 이름들 돕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전 국민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이거 선거를 지켜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다지고 또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소개도 해 주시고 선물도 해 주셔서 이 운동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